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 폭동을 부축인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.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5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선 출마를 제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연방대법원은 또 구두 변론을 다음 달 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 현재 미국에서는 주별로 콜로라도주와 유산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